다음 키워드입니다. 전남 여자상업고등학교가 방탄소년단 제2호비 모교재단에 기부한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. 지난 2019년 방탄소년단 제2호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를 통해 모교재단에 장학금 1호권을 쾌척했습니다. 이 장학금은 5년을 걸쳐 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인데요. 이번 네 번째 수여식에서는 전남 여자상업고등학교의 학업선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10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.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.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전남에서 학생이 되고 싶어요. 이번에 제2호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또 영광스럽고 또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. 너무 고맙게 생각되고요. 그만큼 세계적인 스타라는 게 그냥 세계적인 스타가 아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현재까지 제2호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총 40명으로 금액은 2천만 원에 달하는데요.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길 바랍니다.